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로봇과 개발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로봇 전문가가 아니라서 로봇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기술이 어떻게 발달하는지는 자꾸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느 순간 기술과 기술이 융합이 되는 시점이 올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앞서 자퇴했던 학교에서 3학년까지 다녔었죠. 한국산업기술대학교로 다녔었는데 그 학교에 메카트로닉스라고 해서 로봇 쪽에 특화된 학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로봇들을 제어를 할 때 기계공학과도 마찬가지인데 로봇 같은 원리를 통해서 제어를 할 때 보통 C언어 같은 걸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물론 이제 다른 거를 포팅해서 이식해서 사용을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은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C 쪽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C를 이식해서 사용을 할 때 보통 그 로봇의 움직임적인 이런 하드웨어적 부분은 이제 로봇 설계자들이 만들겠지만 그 이제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이 로봇을 제어하는 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디바이스까지는 이제 그쪽에도 제공을 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이제 로봇 관련 API를 제공을 해서 API가 이제 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제 로봇 만든 곳에서 이거를 사용을 하면 요거 요거를 제어해 주시면 이렇게 동작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개발자들에게 배포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그걸 이용해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해서 개발을 하는 건데 이렇게 로봇과 관련된 API들이 제공이 됐을 때 이 로봇을 가지고 제어를 섬세하게 하는 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인 거죠. 지금 IoT 기기들 중에 미세먼지 센서 같은 거를 달아 놓고 이렇게 미세먼지 센서가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것까지는 이제 하드웨어 개발자들이 만들어서 특정 값 자체를 디지털화 시켜서 지금 미세먼지 수치는 3입니다. 2입니다. 이렇게 올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올린 것들을 디지털 수치화해서 주면 그걸 가지고 이제 뭐 미세미세 같은 어플처럼 아 이게 지금 미세먼지 수치가 이 정도입니다. 디지털 신호를 처리해서 사용자들한테 푸시도 날려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결국에는 이제 디바이스가 발전을 하면 추가적인 이런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로봇 개발자들보다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더 잘할 수밖에 없는 분야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로봇이 일상화가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개발자들이 로봇 프로그래밍까지 하게 되는 로봇이 좀 더 쉽게 접근 가능하다면 그래서 어 드론 같은 경우도 이렇게 API가 제공되는 이제 드론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드론 프로그래밍도 가능하시고요. 드론도 어떻게 보면 큰 범주에서 보면 로봇의 하나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시대를 지금 당장은 이제 상용화되고 개발자가 마음껏 막 제어할 수 있는 로봇 같은 거는 현재는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장기적으로는 대중적인 스마트폰 앱 개발하듯이 그 로봇을 제어하는 거를 개발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이 어느 정도 발달하고 있는지를 지켜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한 큰 이슈 중 하나가 현대가 인수한 로봇 회사가 있었죠. 그래서 그 로봇 회사를 제가 링크는 이제 댓글로 하단에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대충 모니터링을 하면서 항상 이런 거를 보긴 하는데 현대차 로봇계의 현대차그룹이 로봇 그래서 소리는 끄고 이제 뭐 느낌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봇계를 인수해서 로봇 상용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그렇게 해서 이 회사를 인수했죠. 이 회사 이름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회사인데 아무튼 이런 걸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링크로 직접 보시고 그래서 이런 거를 만든 게 아니고 저 회사를 인수했죠. 그래서 현대차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런 생각을 할까 이런 그 뒤에는 사실은 이런 저 로봇 자체가 상용화가 됐을 때 사실 이게 호텔 같은 데에서 어떤 호텔은 국내 어떤 호텔은 이벤트성으로 룸 서비스를 해줄 때 로봇을 보내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미국에 지금 로봇 배송 서비스 그러니까 로봇이 음식을 배송해주는 이런 상용화가 된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현대차가 그리는 미래가 있겠죠.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 쪽도 이제 많이 예의주시하고 있고 저는 로봇 산업 쪽도 제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뀌는 이제 어떤 사업적인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개발자지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아 나중에 나는 저쪽으로 가겠다 생각하고 지금부터 그 이슈들과 관련 개발 쪽 이슈들을 계속 받아들일 수가 있죠. 제가 블록체인 초기에도 사실 이렇게 했었고 그러니까 좀 궁금한 것이 있으면 항상 이렇게 팔로우를 하고 계속 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관련 소식들이 나오는 그런 매체들을 제가 이제 우리나라 휴게소 중에 로봇 카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한국 분이 올리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좀 하겠죠. 그런데 그냥 정안휴게소에 있습니다. 정안휴게소 잠깐만요. 정안휴게소 로봇인데 달콤이라고 하는 달콤이라고 하는 그 카페 제가 이거 오프라인에 오프라인 아니고 일반적으로 돌아다닐 때 볼 때는 그냥 이제 사람이 하는 카페인데 저도 이거 지나가다가 봤어요. 제가 사진 찍어놓은 게 있었는데 그게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아무거나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은 잠깐만요. 이미지만 딱 이렇게 보면은 요런 느낌이에요. 로봇이 요 안에서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버 분이 올리신 거를 제가 이제 링크를 달아놨으니까 로봇이 직접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거 보고도 와 신기하다고도 사진 딱 찍어놨거든요. 제가 여행 갔을 때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저렇게 이제 조금 조금씩 정도만 하는데 사실은 일본에 가면 로봇 호텔이 있습니다. 약간 일본 컨텐츠면은 바로 보여드려도 될 것 같은데 월드와이드 스토리라고 해서 이제 그 요것도 이제 유튜브 뭔지 잘 모르겠다. 유튜브인지 회사인지 잘 모르겠어요. 요거 말고 일본 로봇 호텔이 있는데 잠깐 이게 호텔일이 뭐더라? 저도 여기를 예전부터 관심이 있어서 지켜보던 호텔이었는데 햄나호텔? 햄나호텔? 제가 이렇게 정지화면으로만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로봇이 앞에서 이렇게 로봇이 앞에서 이런 식으로 로봇이 응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색을 좀 그러니까 이 영상을 한번 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이런 게 되게 흥미로워요. 이렇게 로봇이 하는데 이때가 2018년 11월 1일에 올라온 게시물이잖아요. 근데 사실 저게 나중에 이제 다른 소식지를 통해서 봤는데 이게 고장이 좀 잘라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도 있더군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가 아니었나 싶긴 한데 확실한 건 화제성이 있어서 그 저기 프론트 체크인 할 때부터 저렇게 로봇이 직접 해주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그렇게 되게 무시하신 적도 없겠지만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인구 고령화도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도 인구 고령화가 많이 되고 있긴 하지만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딱 봤을 때 일본이 어떤 기술에선 또 우리한테 또 못 미치는 게 있으니까 저 일본이 얼마나 막 이렇게 하나 싶기도 해요. 여행 같은 데 갔을 때 그렇게 막 엄청 기술적으로 막 엄청 발전했던 이런 느낌이 많이 들지는 않았거든요. 사실 이렇게 일상적으로 관광을 할 때는 근데 저런 거 딱 봤을 때 아 이쪽엔 로봇이 굉장히 발달이 돼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부 저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하고 국내 호텔에서 그렇게 로봇으로 이렇게 룸 서비스 하는 것까지는 저도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이게 참 독특했어요. 아무튼 일본 쪽이 저런 쪽에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이거 보면 소프트뱅크에 일본 가시면은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무도 못 가지만 아무도 못 가는 거 아니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잘 못 가시지만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일본 여행을 좋아해서 자주 갔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가면 소프트뱅크 앞에만 가면 소프트뱅크 로봇이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시면 되는데 일본 영상이면 좀 보여드릴 수 있겠다. 아 이거 일본 영상이네요. 이것도 보스톤 다이내믹스 스팟이랑 소프트뱅크 로보틱스에 페퍼라고 하는 거를 같이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현대자동차가 인수를 한 거죠. 지금 이때는 인수하기 전이고 뒤에는 이제 소프트뱅크의 이 로봇이고 왼쪽에 있는 게 보스톤 다이내믹스에서 만든 거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좀 이상했습니다. 느낌이 좀 이상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좀 안내 이렇게 가운데 여기 안에 있는 거 이거 가지고 안내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뭐 그런 표현하고 싶은 것도 하고 그런 거 보더라고요. 물론 저는 이제 일본어고 그래서 잘 몰랐는데 이렇게 보면은 맨날 이 친구는 공항에도 있고 되게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요거랑 비슷한 시도를 공항에서 하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 속으로 조금씩 침투하고 있어요. 소프트뱅크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손정희씨 손정희씨가 한 회사인데 그 로보틱스 관련 쪽에서 굉장히 좀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본 지가 몇 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일본 쪽에서 아 로봇 쪽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보려면 일본 쪽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소니에서 이제 로봇 강아지 아이보가 나왔죠. 아이보가 나왔는데 요것도 이제 요렇게 사진만 요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강아지인데 되게 자연스럽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밌어요. 되게 로봇 강아지 되게 재밌고 귀엽고 뭐 매력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통해서 요새 어떻게 되고 있냐면 반려견을 대신하는 로봇 강아지 하면서 기사가 났어요. 할머니가 나오시고 이거 보시면 되는데 할머니가 나오시고 그 할머니랑 뭐 이 강아지가 그 애원견처럼 진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런 강아지를 키우냐 봤더니 로봇 강아지는 죽으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래서 많이 우울감도 심해지고 그런데 이제 로봇 강아지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만약에 로봇 강아지가 죽는다면 일단 뭐 고장이 난다는 거죠. 고치면 되기도 하고 막 못 고쳐진다면은 메모리만 이제 어차피 이게 클라우드로 연동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평소에 보고 듣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다음 디바이스로 옮겨가면 그 강아지의 기억 그대로 해서 그 할머니한테 얘기를 했던 그 많은 것들 다 기억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전에 요거 관련해서 이제 한국에 이제 다큐멘터리가 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자료는 많아요. 비트코인도 심지어 되게 떡상하기 전에 옛날에 봤을봐 3, 4년 전, 3년, 2년, 3년 전에 떡상하기 전에요. 그로부터 제가 한, 그러니까 팀노바 창업하기 한 3년 전, 2년인가 3년 전쯤에 비트코인 가지고 막 그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얘기도 많고 이게 미래 자산인가 뭐 어쩌저쩌고 하면서 막 다큐멘터리 나왔었어. 그러니까 다큐멘터리를 포커싱하는 그런 그 피디들은 그 생각보다 일찍 이런 기술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로봇에 관련된 로봇과 실버 산업에 대한 실버 산업 그리고 반려 산업, 그러니까 반려동물 산업이죠. 반려동물 산업 또는 어떤 감정 산업이라고 반려동물 산업 또는 감정 산업 등등 이런 어떤 정신적인 안식이나 이런 걸 주는 반려동물이 정신적인 안식을 주는 사업 그러면서도 인구 고령화가 이미 진행된 일본에서 그 노인들한테 저런 이제 디바이스가 굉장히 많이 위안을 주고 있다는 거 이런 산업들이 결국엔 로봇 산업까지 연결이 되어 있다. 이 얘기는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인구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고 저런 이제 비슷한 류의 어떤 디바이스라고 표현해야 되나 아무튼 뭐 저런 로봇들이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고 나름 잘 먹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물론 이제 우리는 사업을 예측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좀 더 넓게 봐야 됩니다. 제 생각이지만 사업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개발자보다는 사업가들이 잘 하겠죠. 그런데 이제 보통 개발자는 그 기술이 각광을 받을까 정도까지는 예측을 하고 움직이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딱 듣자마자 여러분들 생각하실 거예요. 아 노프팀장님 그러면은 어떻게 제가 해야 합니까? 저 잘 먹고 잘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그냥 기존에 하던 거 하시라고 하고 싶어요. 제가 이제 팀노바 친구들 항상 좀 복합적으로 최소한 서버와 클라이언트 쪽 양쪽에 대한 이해는 있어야 된다. 라고 누누이 얘기하는데 이제 뭐 하나만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물론 존나 잘하면은 돼요. 근데 존나 잘하려면 운영체제도 알아야 되고 다른 플랫폼에 대한 이해가 많아요. 근데 너무 주로 이제 저한테 되게 까부는 애들이 막 한 3년 이제 개발한 애들이 까불더라고 이제 이렇게 경력한 이제 3년 정도 딱 되고 그러니까 아 왠지 좀 졸나 고수 같고 자기가 좀 회사에서도 1인분 이상 하는 것 같고 자신감도 넘칠 땐 거 아는데 귀여워요. 귀여운데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이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CTO급이 됐을 때는요. CTO급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진짜 어떤 회사를 개발적으로 기술적으로 다 아우르고 이제 많은 개발자들에 대한 큰 방향성을 제시하고 하는 사람은 지휘자입니다. 그러니까 지휘자라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음악 교육만 들으셔도 아시겠지만 음악 지휘자 관련 커리큘럼 같은 것도 보시고 어렸을 때부터 지휘자로 이렇게 좀 멜리트로 잘하는 사람도 제가 볼 기회가 많았는데 이제 그런 분들은 피아노도 잘 치고 심지어 그 지휘가 합창지휘냐 아니면은 무슨 피아노나 오케스트라 지휘냐에 따라서 그 악기 연주 공부도 정말 열심히 하시고요. 지휘하시는 분들 제 주변에 지휘하시는 분들 좀 있었어요. 이상하게 나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지. 근데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보고 잘하다 보면 지휘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다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웹개발을 졸라게 잘하려면 예를 들어서 그 Ajax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면 지금 막 리액트 같은 데서 그냥 알아서 너무나 편하게 좋은 API가 나오고 막 그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런 라이브러리 가지고 그냥 편하게 쓰니까 코어적인 걸 몰라도 사실은 개발이 됩니다. 문제는 그거를 완벽하게 튜닝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좀 더 심도 있게 가거나 유지 부수할 때 에러 처리를 좀 더 빠르고 신속하게 하거나 여러 가지 전반적인 안정성을 높이려면 결국에는 코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코어라는 건 근본, 좀 어떤 근본 근육을 얘기하는데 웹개발의 역사가 발전하면서 웹브라우저와 이 기술이 어떻게 발달하면서 서로 티격태격하면서 발달해 왔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이해할 때 이런 근본 공부 특히나 이제 운영체제에 대한 이해라든지 CPU가 코어를 어떻게 제어를 하고 어떻게 동작시키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웹개발만 주구장창 해봤자 결국에는 밑에 대한 수면 아래에 있는 공부에 대한 이해도는 없이 위에서 겉핥기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웹개발자여 당연히 알아야 되는 코어 근육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웹개발자라고 해도 프론트핸드, 백핸드가 있죠. 프론트핸드에서 사실 에이젝스의 원리를 알려고 하면 클라이언트에서 스레드라고 하는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 몇 개의 스레드가 대략 정도 돌아간다든지 동시에 얼마나 돌아간다는 그 개념을 좀 안 되든지 이런 게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의 웹은 한 번에 한 페이지에서 굉장히 정적으로 동작을 했었는데 불과 십몇 년 전만 해도 그런데 언제부터 굉장히 동적으로 바뀌면서 별의별 기능들을 웹브라우저와 함께 지원을 해주기 시작했거든요. 기술적으로.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근본을 이해하려면 사실 응용 프로그래밍을 하는 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진짜 뛰어난 웹개발자 특히나 프론트엔드 개발 진짜 막 엄청나게 잘하는 그런 개발자분들은 보통은 이제 이런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밍도 원래 졸라 잘하는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팀노바에서 교육을 하는 게 저 1차원적인 거 되게 싫거든요. 그냥 딱 봤을 때 그냥 2개월, 3개월 해도 팀노바에서 그렇게 기초 배운 애들 나가도 그냥 취직 다 해요. 웬만한 신입 개발자로서는 나쁘지 않아요. 중소기업에. 그런데 그 뒤에 사실 1년 넘게 남은 커리큘럼이 있는 이유가 사실은 그런 코어 근육을 좀 단련해주고 사고를 강화하는 그런 교육을 많이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결국에 새로운 플랫폼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새로운 이슈. 지금도 봐봐요. 예전만 해도 로봇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소프트 개발자가 신경 쓸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예전에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드론 관련해서 뭐 하는 프로젝트 지원 그 API 좀 달라고 하는 그 오픈소스 신청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지? 에어 뭐였는데 지금 거기 떨어지고 나서 관심을 끊어가지고 막 그런 것도 하고 드론 같은 경우도 API 제공하고 이런 애들도 되게 많거든요. 뭐 림모션이라고 해도 제가 옛날에 한 6년 전인가 소개했던 것도 있어요. 기계인 팀장이랑 같이 막 사가지고 막 오 이게 신기하다 했는데 근데 글쎄요 림모션은 아직까지는 뭐 교육용으로만 쓰는 것 같고 대박까지는 않는 것 같고 이런 디바이스들을 자꾸 지속적으로 보는 이유가 그 중에서 뭐 아두이노나 라즈베리파이 같은 경우는 라즈베리파이 같은 경우는 저희 학생들이 그래도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실습할 때 쓸 때가 있으니까 잘 사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좀 그런 어떤 디바이스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괜히 웹개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트렌드가 로봇으로 로봇 중심으로 바뀌었다면 소프트웨어 개발자도 로봇 업체에서도 원하게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블록체인 쪽에서도 저희가 블록체인이 각광받기 시작한 게 한 3년 전쯤이었는데 그 전부터 조금씩 블록체인을 제가 시켰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계속 시키다 시켜서 블록체인 기업에 많이 갔었죠. 다시 이제 뭐 비트코인이 엄청 오르면서 또 나중에 언제 떡락할지 모르는 상황이긴 하지만 저는 예전부터 블록체인에 호의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블록체인의 그 구조가 너무 신기하고 굉장히 재밌다고 느껴지는 사람 중 하나였어요. 그래서 기술 저는 뭐 투자 같은 거 잘 모르고 그렇지만 이런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흥미로운 기술이고 재밌는 기술인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창의적인 그 발걸음들이 있어요. 암호학자들이 되게 재밌게 이렇게 하면은 보완성도 훌륭하고 속도도 빠를 거야 라든지 아니면 뭐 블록체인 나중에 기회되면 제가 이제 모니터링 한 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막 재밌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재밌어서 많이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다시 이제 비트코인만 졸라 올랐네요. 나머지는 안 올랐던데 나도 손해를 좀 본 사람이라 아무튼 이제 어쨌든 손해 생각하니까 갑자기 슬퍼진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링크해 드린 걸 하나씩 보면서 이거 말고도 자료는 검색하시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보시면서 아 진짜 재밌구나. 그리고 인구 고령화, 실버 산업 그리고 반려동물 산업, 로봇 산업이 사실 실버 산업이 뜰 거라는 건 우리가 모두 알 수밖에 없고 일본 같은 경우도 사실 그런 풍토가 있죠. 실버 산업이 되게 잘 돼요. 심한 경우에는 실버 아이돌까지 있어. 실버 아이돌 잠깐만 찾아볼까? 실버 아이돌까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할머니 아이돌 할아버지 아이돌 이런 게 약간 있었거든요. 잠깐만요. 이게 약간 이벤트성이라고 좀 보이긴 했긴 했지만 너무 재밌었어. 저게 나올 수가 있구나. 인구 고령화가 되면서 이게 점점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제가 어딨지? 평균 67세 아이돌 이라고 해서 예전에 뉴스에 난 적 있어요. 잠깐만요. 이분들이 지금까지 활동하나 모르겠다. 일본 할아버지 아이돌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하는 거야. 그 정도로 이제 실버 산업이 뜨면서 제가 이거 예전에 한번 본 적 있는데 이제 그거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씩 생각을 할 필요가 있죠. 근데 일본을 그대로 답습하는 게 아니고 일본이란 나라랑 나라랑 보통 이제 일본에 대해서 잘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일본이란 나라랑 우리나라가 그렇게 비슷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어 좀 정서도 좀 다르고 생각이 되게 많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일본인 이제 일본인이랑 얘기를 할 때가 좀 있었어요. 번역기 같은 걸로 일본 사람들은 어떠냐? 이러면서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 교육받는 거나 뭐 이런 부분부터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어렸을 때 받는 게 예의범절이랑 뭐 이런 걸 좀 강조하는 게 좀 다르다면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남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엄청난 강한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이제 뭐 이제 그분이 일본인을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일본 분이셨어요. 어쨌든 그 그런 이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제 이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지 않고 이제 실버 인구가 많아진 일본이랑 이제 디지털 기술과 함께 디지털 기술이나 로봇 기술이 많이 발달한 상태로 실버 실버 산업을 맞이하는 우리랑 우리 인구구령화는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실제로 출산율이 너무 저조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굉장히 이제 그 노인들이 많아질 텐데 그런 시점에 어떻게 우리는 대응을 해야 하는가 그래서 이미 뜰 산업은 장기적으로는 되게 쉬워요. 이미 뜰 산업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거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힘듭니다. 근데 분명히 이것도 모듈화된 로봇이라든지 API가 제공되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마냥 API가 제공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로봇은 뭐 그렇게 막 제어하면 정말 무섭긴 하겠다. 근데 그 트랜스포머처럼 막 이렇게 막 너무 자유인간 같은 막 그런 거면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이제 장기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봤을 때는 음 사실 뭐 저도 미래학자가 아니라서 뭐 그렇게까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면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면서 영상을 보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실버 산업 말고도 일반 서비스 업종에서도 지금 약간 일본도 그 인건비가 비싸지면서 자판기가 되게 많이 발달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태블릿으로 뭐 터치하는 이런 자판기가 되게 많아졌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게 이제 로봇으로 바뀐다고 한다면 또 어떤 느낌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심지어 이제 요리까지 일본 같은 경우는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일본 로봇 레스토랑인데 실제 요리를 뭐 로봇이 직접 해준다든지 뭐 이런 인건비 절약적인 측면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어떤 쪽에 공부를 해야 될지 좀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찝어드리는 거는 일반 어떤 그 로봇 제어를 위한 일반 응용 프로그래밍 쪽 그 다음에 인베디드 쪽 인베디드 쪽에서 할지 안드로이드처럼 진짜 운영체제가 딱 깔려있고 그 안에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으로 로봇이 제어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좀 나중에 봐야 할 것 같고 확실한 건 그런 이제 로봇을 직접적으로 제어하는 분야랑 그 다음에 로봇의 이제 코어적인 분야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인공지능도 필요하니까 뭐 오픈 예를 들면 오픈주엘 같은 것도 필요하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오픈주엘이 필요할까? 잠깐만요 제가 사이트를 일단 리스트업을 하고 이 비전인식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오픈CV 쪽도 이런 프로그래머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됐고 이제 증강현실이나 이제 증강현실이 아니고 이제 사람을 이렇게 인식하는 기술들 컴퓨터 비전 쪽에 많이 할 거고 그리고 비전한 비전 데이터를 그러니까 보고서 판단한 데이터를 이제 그 판단을 하는 인공지능 쪽 그래서 비전 인식과 비전 관련된 데이터를 학습하는 쪽 그래서 지금 뭐 생각나는 건 오픈ML 정도인데 뭐 이런 쪽 이런 쪽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냥 지금 현재 상황에 비추어서 본다면 텐서플로우라든지 아니면은 뭐 정말 파이터치 같은 뭐 그런 거라든지 뭐 인공지능 관련된 기술들도 많이 각광을 받을 것 같고 그리고 보안 쪽은 굉장히 크리티컬해질 수가 그러니까 디바이스가 권한이 많아질수록 해킹당하면 위험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좀 어떤 기술이 있을까 아무튼 지금 상상의 단계에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복합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건 이제 클라우드 기술 네트워크 기술도 충분히 필요할 것이다 로봇의 제어를 선을 꽂고 할 리가 없으니까 무선으로 할 건데 로봇을 무선으로 할 때 근거리 통신망이 블루투스 같은 걸로 제어를 할 것인가 그거는 디바이스마다 다르겠지만 로봇의 데이터를 수거해 가야 되는 이제 로봇 제조사 빅데이터를 모아야 되겠죠 그러면 빅데이터 개발자도 사실 굉장히 각광을 받을 거고 데이터를 다루고 분석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도 데이터 분석가들도 굉장히 각광을 받겠죠 등등등등 사실 뭐 결론은 그거에요 뭐라든 수준이 중요하고 좀 복합적으로 코어 근육을 강화하면서 공부하시는 게 중요한 거지 뭐 내가 어떤 사실 로봇 시대가 온다고 해도 크게 많이 지금의 형태보다 많이 다른 프로그래밍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원리는 동일하거든요 사실은 디바이스만 디바이스가 발전하는 것 뿐이지 사실 디지털 신으로 보고 제어하는 방향이나 패턴은 그냥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재밌게 보시면서 여러분들만의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또 공부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제가 이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번에는 사실 상상의 과제 그리고 항상 지켜볼 과제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